오늘 새벽에 황제오빠가 죽었어요. 야 이 새끼들아,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? 야 인마, 어제 불정통이었는데 누구야? 이적툼 전쟁이야. 야 강키를 어딨냐? 짜바리 네 형이 아직 안하면 말로 할라 그랬는데 괜찮아요 우린 때화장소를 안 가리니까 쎈 놈 몰라주는 놈은 더 질납이니요 1, 2, 3 그래도 놈이 나보다 좀 진짜냐 젊은 놈은 맞아도 괜찮다는 소름은 침듣는 소름나 1, 2, 3 2, 3 2, 3 내가 영쟁이 찍어들지? 오, 너빨 아빨 2, 3 1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아